이 땅에서 온 명향료라고 합니다. 저는요, 여기 처음에 진짜 우리 막내딸 건희로 같이 따라왔어요. 정말 처음에는 그냥 뭐 그냥 따라갈게 막 이 정도로 하면서 믿지를 않았어요, 사실은. 그리고 따라왔어요. 그런데 와보니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너무 배워가지고 가는 게 너무 많아요. 그런데 제가 여기 최초에 올 때요, 집에서도 뭐 키로 수가 말할 것도 밥 먹으면 81kg까지 나갔어요. 그리고 안 먹으면 79kg, 78kg 그 정도로 갑자기 이제 몸이 불어가지고 몸이 불다 보니까는 이제 허리가 이제 허리 측만증이라는 게 1, 2, 3번이 다 왔어요. 그래서 이제 운동도 못하고 다리까지 내려와가지고 그래도 이제 간절히 물이 차가지고 빼라고 그러더라고요, 병원에서. 그리고 안 빼고 이제 약을 2주를 먹었어요. 그래서 조금 이제 완화됐는데 그때 이제 여기로 오게 됐어요. 그래가지고 왔는데 처음에는 계단도 이렇게 못 내려가요. 못 내려가고 이제 이렇게 하고 내려가고 이렇게 하고 올라가고 이랬어요. 그런 상태였고 그러니까 이제 다리가 아프다 보니까 운동도 못해요.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악화가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당도 올라가고 당도 작년 1년서부터 왔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당약도 먹고 혈압은 뭐 한 40대 후반부터 먹었어요. 그리고 이제 신장, 신후 신장이 안 좋다고 그래서 신장혈압약도 먹었어요. 그거를 한 40대 이후로 먹고요. 아주 뭐 온몸이 다 이제 거기다 이제 또 변비까지 있었어요. 그래서 저는 변비인지도 모르고 매일 그래도 변리를 보니까 그냥 괜찮겠지 뭐 차갑게 먹어서 그러겠지.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일시적으로 이제 치료만 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여기 와서 이제 이제 보니까 이거 디톡을 해보니까 정말로 제 몸이 막 느껴요. 막 그런 거를 다 보여요. 제가 느끼고 보이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우리 일주일 예정하고 왔거든요. 우리 이제 그 뭐냐 동네 형님 한 분하고 우리 딸하고 이제 손자하고.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일주일 하고 이제 가는데 저는 이제 있는다고 그랬어요. 제가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가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.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. 그래서 모든 바쁜 일을 다 이제 전화로 다 이제 해놓고 그러고는 이제 일주일을 더 있었어요. 그래서 디톡을 10일을 했어요. 그때 일주일을 하고 나니까요. 더 달라지는 거예요. 제가 지금 한 10년은 젊어졌어요. 올 때보다. 키로수도요. 키로수도 저기 6키로 빠졌거든요. 그리고 또 우리 여기 여기 집사님 얼굴 보고 제가요 부러워했어요. 얼굴이 반질반질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머 얼굴이 반질반질하다 그러고 막 부러워했거든요. 그런데 저도 반질반질해졌어요. 화장품 안 안 발랐어도. 그리고 여기 첫째 디톡은 해보니까요. 이 피부가 처지지를 않고 올라 붙어요. 그래가지고 너무 기분 좋고요. 너무 감사하고요. 진짜 한 달은 있고 싶은데 제가 너무 진짜 바쁘다 보니까 아직 마음의 정리도 안 되고 그래서 일단 돌아가려고요. 그리고 집에 가서도 여기서 배운 대로 아주 그냥 열심히 하려고요. 기도하고 있어요. 사람이 의지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고 또 가르쳐주신 대로 박사님이 그런 대로 행하려고 기도하고 있어요. 여러분들도 지금 모든 거를 편하게 생각하시고 마음이 첫째더라고요. 그리고 믿고 첫째는 조급하면 안 되겠더라고요. 그러니까 본인이 어느 정도 느낌이 있는지 그걸 몸에 관찰을 세밀하게 하면서 또 그리고 운동이 또 중요하더라고요. 열심히 운동하시고 하여튼 그냥 모든 병이 다 그냥 수원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